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의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전국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된 데다 주기적으로 중국발 승모구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나 꽃샘 추위가 없어 미세먼지 상황이 쉽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